그 애쉬가 W버프 된거 아세요 혹시? 제가 그거를 한번 탑에서 해볼 예정입니다 정수에다 투포인데요 거기다 플러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뭐야 어 뭐야 아 애쉬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봐요 한 대톡 한 대톡 두 대톡 누구 왔다 누구 왔다 누구 왔다 이거 누구 빼봐 안 왔어? 뭐야 죽고 싶은 거야? 누구세요? 생각해보니 기긴 꿈껏도 애교할 때 애쉬했었는데 지금도 애쉬하네 꿈껏도 라츠고 잘 때 꿀께요 잘 때 아 이거 리시님이 좋아하는 라인으로 만들어드렸다 우리 리시님 어디 하나 볼까? 직관에 이거 W폭킹을 나주 나 지금 맞고 싶어 너 한 대톡? 두 대톡? 세 대톡? 어 이거 하나만 터뜨려 갈게 블라디아 우우우우우 이거 한 대 맞고 하하하 안녕 Marchegiani 일단은 BF 나왔고 이거 하나 그리고 제어바드까지 완벽하다 한 대톡 두 대톡 어때? W 맞아 볼래? 한 대 톡? 한 대톡? 한 대톡? 두 대톡? 아 이거 뭐야 궁있었으면 킬각이네 Store 빵! 빵! 빵빵빵빵하지 아주 그냥 아 이거 어떡하지 아직 정수 나오지도 않았는데 행복하네요 아이고 바텀하러을거 제가 탑을 밀도록 하겠습니다 바텀 화이팅 어라? What are you doing? 난 아직 궁을 안쓸 때야 지금 이렇게 빵! 빵빵 나이스 어 이거 펄플까지 먹을수 있겠는데요 잘하면? 다섯배가 강해지는 느낌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붕 붕 붕 붕 붕 붕 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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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나왜 이렇게 잘하지 오늘? 아 우 우리팀 화이팅 아이고 일단 제가 바텀으로 가가지고 한번 바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타면 왜 이렇게 잘 컸냐고요? 하, 너무 쎄우니까요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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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어어어어 오잇 감사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잘하지 자 이거 밀까요 빨리 어허 제드 제드 옵니다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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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prov 오이 오이 오잇 오잇 아 제발 제발 안 돼 Q 오이 와 일단 튼포 나왔습니다 이제 템트리 어떻게 가요? 저 가고 싶은 거 가도 돼요 혹시? 다음 템 요 뭐요?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진짜 너무해 안 되겠다 이거 그래 얼음망치로 퉁치자 그래 원래 이거의 생명은 W폭킹이었지 무지막지하게 W W W W W 어 헐 헐 You coming? You coming to me? 어 왜 왜 나한테 다 오는 것 같은 느낌이지? 이거 뭐야 W 후 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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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W W W W W 만화수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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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들어가 들어가 뻥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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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킹의 신이 간다 폭킹의 신이 간다 빠진다 나이스 어이 W W 아니 평타예요 이거는 어이 어허허허 또 저격 빰 와 즐기겠다 이제 폭킹하고 평타 때리고 폭킹하고 폭킹하고 호 하 tot 속 호킹의 신이 왔어요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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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있는 데요? 아 죽었다리 좋아 이제 피읍템 하나만 하고 자 피읍템 같은 경우에는 몰라카 왕의 검으로 갈까요? 피바라기 갈까요? 죽음에 묻어요? 아 죽음에 묻어요? 알겠습니다 오버쿨감이네 근데 좀 아쉽네요 어? 어이 이즈리얼 너보다 포킹을 내가 더 자 살려주실 분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쭉 빼세요 쭉 빼셔야 돼요 쭉 빼셔야 돼요 쭉 빼셔야 됩니다 쭉 빼셔야 돼요 선생님들 쭉 빼야 돼요 오이오이오이오zuk을뻔했네 어 한대 맞았어 한대 맞으면 죽은거야 한대 맞으면 죽은거야 아아 살려주세요zię 아..아 살려주세요 아..아 이즈 아 죄송합니다 5인만 편식해서 죄송합니다 딴 것도 많이 먹어야겠죠? 일단은 우리한테 필요한게 이거거든요 이거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바람 바람과 같이 애들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오예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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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한 슬로우 어 나야 헐 이츠미 으아 미안 저 금 15초 남았거든요 이거 다 부셔도 될 것 같은데 오이 음 배신님이 탑을 믿는데 빨리 밀게요 빨리 밀게요 빨리 밀게요 빨리 밀게요 으아 여기 바로 도망 뭐야 블라디 뭐야 자 블라디님 저 가요 이거 미리 부셔놓고요 아이고 눈앞에서 부셔버렸나 일단 중무 나하고 그 다음에 갈테면 인피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잉 어잉 오잉 이쪽이세요 허 안 돼요 어어 부웅 한 대 톡 톡 허허 어떻게 해야 돼 뭐야 1대1 신청이야 1대1 신청이야 1대1 신청이야 안돼 어어 헐 헐 졸라 아파요 졸라 아파요 이거 한 대 툭 치고 가야지 으으으 흠 하 뭐야 으아아 제드한테 살아남았다 제드가 뭐 큰 제드가 아니에요 제드 16 오 제드 엄청 잘 큰 제드거든요 아 뭐야 아 뜻밖의 뭔가 좋은걸 찾아낸거 같은 기분이에요 오이 아휴 맞았다 오이 어떡하지? 한 대 팀? 한 대 팀? 한 대 팀? 한 대 팀? 지금. 바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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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스틸 안 당할 거에요. 이번에는 다 2진 тур이라서? 와우 야우 우우우가 우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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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 미실분은 미드 미시고 탑 미실분은 탑 미세요 이거 솔프라면 절대 안되겠다는 저 이거 라인만 정리하고 갈게요 오우 예우 오우 예우 오우 예우 뭐야 왜 안 죽었지? 나이스 잠시만요 이거 이거 맞고 이거 맞고 천천히 해도 돼요 천천히 돼요 쟤는 버스트 못해요 뭐 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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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들 얘네들 저만 무는데요 선생님들 아 이건 이건 아쉽다 씨 아쉽다 그래도 뭔가 발견한 게 있다면은 정수랑 그리고 투포가는 애쉬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아 이거 최고입니다 지금간 리허쌤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 자 딜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?